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HLV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서 밑으로 꺾였죠.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크게 밀리고 올라서다가 5전 올리고 팔아버리고 5전 올리고 팔아버리고 5전 올리고 팔아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바이오쪽이 그렇게 안좋지 않습니다.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버텨주는 바이오 조목들이 있습니다. 레고 캠바이는 오히려 기준선을 뚫고 올라서고 있죠. 4-4-8선을 뚫고 올라서는 흐름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오는 비리비리하게 힘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버텨내고 있죠. 그런데 HLV 같은 경우에 계속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HLV는 이빌바이오하고 비교를 해도 얘는 지금 이렇게 내렸다 올라가서 계속 좀 버티죠. 시장은 정말 안좋습니다. 시장은 아주 안좋은데 잘 버텨내죠. 그래도 HLV는 오전에는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버티는 흐름을 같이 좀 가져갔는데 밑에서 버티죠. 얘는 기준선 밑에서 버텨버리고 버티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차버렸죠. HL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분위기고 얘는 내려갔다가 다시 돌려세우고 있죠. 돌려세우는 흐름이 나오는데 HLV는 지금 방향을 아래로 잡아버리고 있다.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호가창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바이오수들, 우량 바이오수들이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 좀 버텨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꺾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가장 큰 부분이 신안하고 한국이죠. 신안하고 한국이 주포증권사죠. 주포증권사인데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죠. 공매창구죠. 공매창구. 그런데 14시 13분에 2만 2천주를 동시에 던집니다. 2만 2천주를 던지고 그리고 1만 8천주를 같이 던지죠. 총에서 받은 게 매수가 만주 던진 게 4만주죠. 거의 한 3만주 정도를 밑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밑으로 던져버렸다. 한 3만주 정도를 밑으로 던져버렸죠. 여기에서 던진 거다.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거래가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터진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개인이 받았죠. 키움이 받았고 한국 쪽에서는 그 신안 쪽에서는 동시에 갑자기 집어 던져버렸다. 방향을 밑으로 잡아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밑으로 꺾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들이 파란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지금 이제 2시가 딱 되니까 1시 반부터 해서 방향을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인데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바이오가 그나마 가장 단단하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1시 반부터 본색을 드러내버리죠. 하방으로 밀어버리죠. 외국인들 그러고 다시 사는 척하다가 각도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죠. 그러고 하방으로 한 번 더 밉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하죠. 그러고 다시 밀죠. 지수가 똑같이 움직이죠. 제약바의 지수가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누구냐? 주포들이다. 한국하고 신한 외국인들이다. 그리고 제약바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1시 반부터 해가지고 방향을 밑으로 꺾으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서서 분명히 내일 내일이면 JPM이 행사가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죠. 잘 버텨냈는데 그러다가 지금 방향을 아래로 꽂아버리고 있다. 살아있는 종목들은 또 살아있습니다.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 전체 매도가 2,200억이죠. 기관이 900억 매도 중인데 코스피도 1,800억에 1,100억 1,000억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는 이제 외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이 레고캔바이오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외인이 좀 들어오지만 거의 힘이 없는 상황이고 ABL바이오도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죠.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들어왔죠. 신한하고 한국 쪽에서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물량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확 던져버리면서 지금 밑으로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한국에서 만주 신한에서 3만주 매수를 하고 있지만 한 번에 지금 여기서 위로 좀 매수를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힘이 없죠. 계속 힘이 없는 모습 보이다가 33일선 부근에서 33일선 부근에서 계속 기준을 맞으면 떨어지고 근접하면 떨어지고 근접하고 떨어지고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물량을 쏟아내 버리죠. 방향을 아래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없이 이렇게 우하향을 천천히 하면서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이다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밑으로 한 번에 던져버리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가창 자체가 올리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호가창을 계속 만들었죠. 지금 내일이 되면 바이오 쪽에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알테오제는 5%나 오르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은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를 계속 타고 있죠. 그리고 레고 캠바이예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두 개 정도가 좀 강력한 모습이다. 아이센스도 위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같은 계열로 같은 계열로 본다 그러면 빨테오젠하고 레고 캠바이오가 같은 계열 HLB와 같은 계열로 볼 수 있겠죠. 얘들은 지금 강세 셀트리온은 보합 그리고 HLB는 약세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그나마 강세 시장의 분위기 대비 에서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셀트리온도 이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거래량도 완전히 죽었고 오일산을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이제 오늘 밤이면 이 서정지 회장이 발표도 이제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나고 있다. 그런 것 치고는 바이오가 그래도 섹터들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죠.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근데 좀 내려가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고 반으로 갈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HLB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리고 있죠. 지금 매수 영역에서 노란색 매도 영역인 회색으로 지금 영역이 바뀌어 버렸죠.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설명과학은 아예 애시당초에 주가를 방어하려는 그런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지금 하방으로 밀려 버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에 HLB는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2% 정도 하락하면서 HLB도 지금 매도 시그널이 뜨는 영역으로 접근에 들어가 버렸죠.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은봉이 나오면서 지금 어제하고 비슷한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선 11선 언저리를 터치했죠. 11선을 거의 터치를 어느 정도 해주고 이제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집어던지고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발 매수의 거래량을 좀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3만점 되죠. 그리고 거래가 좀 살아나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면 다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흐름 자체가 방향이 좀 밑으로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HLB는 위치가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아주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이런 게시판의 분위기 그리고 곧 있으면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주 세게 형성이 될 때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나쁠 거 없다. 지금 뭐 당장에 승인 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와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조금씩 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죠.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낼 때는 좀 수익을 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매수할 타이밍이 보이면 또 매수를 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물량을 집어던지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저가 매수 한 번에 던지고 나니까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외국인이 주범이에요. 주범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좀 보이고 아무튼 이 추세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게 좋습니다. 읽어내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집이 그래도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매수에서 주가를 밀고 올라가려는 그런 거래량 으로 보기에는 거래량이 별로 좀 미미한 수준 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다시 이제 올라가주고 있죠. 다행히 다행히 조금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은 안 좋은 시그널로 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시그널로 인식을 하는 게 좋다. 이걸 개미털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미털기 아닙니다. 이런 거 지금 이 위치에서 여기서 매도가 이미 본이 큰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개미털기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개미털기 나옵니까. 위치의 얘긴데 이런 시그널를 주고 다시 내려가면 올라간다. 라는 학습을 좀 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안 좋은 시그널로 해외다.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놓고